이제 젊어 보이시고요. 네, 네. 똑같이 이제. 똑같이 단감처럼 이제. 자, 대구의 돌꿈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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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사과 맞죠? 무서워서 안 먹을 수가 없어. 무서워서 안 먹을 수가 없어. 대구 사과 맞습니다. 아니 우리 광호동 씨가 많이 무서워하시네. 사과가 지금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두 번째는 뭔가. 이 단단한 호박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대구. 돌꿈치. 에이 설마. 이 단단한 호박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단단한 호박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과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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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못되면 저거 진짜 전기 오는데. 아, 아, 아. 아, 아. 어떡해. 이거 코양아보다 무서워. 느꼈어. 우와. 우와 대박 뚫었어요. 하나에 뚫었어. 하나만. 뚫었어 뚫었어. 어머 어머. 하트 모양으로 틀었어.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다 져요. 1번이에요. 자, 박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의 대표는 망수. 그리고 대구의 대표는 돌꿈치. 일단 보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는 돌꿈치 이기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의 망치 주목 문벤페입니다. 아이씨! 근데 이제 이게 정타를 했을때로 주목보다 강한건 알겠는데 아무리 망치손이라고 할지언정 주목으로 이렇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아 예상이 없는걸 아는거는 늙은 오빠가 하시겠다고 선생님. 하자요. anden절 접종 근데 괜찮않아. 오와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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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을 한 번 이렇게. 50년을 사시는 수매난 주먹입니다. 뭐가 하나 더 있죠? 딱딱해요. 정면은 한번. 우리가 약수터에 가면요. 어떤 아저씨들이 나무에다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손을 단련하신 거예요? 창원생님 구하라 얘기만 듣지 마세요. 아니 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계속. 처음 해봐야죠. 처음 해봐야죠. 우리 널꿈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살짝 조사를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세계 태권도 한마당에서 뒤차기 부분 세계 1등을 하신 거예요. 뒤차기 부분. 그러니까 뒤차기 부분 전 세계 1등이신 거예요. 앞차기 말고. 도대체 망치 손해 위력과 돌금치 위력. 네. 그야말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판간업 할지. 대구의 돌금치 주인공께서는 어떤 격파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리석 10장씩 1묶음 해서 100장을 격파하고. 마지막 20면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100장이라는 얘기. 100장이죠. 자 이제. 네. 시블레이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10개 대리석이 총. 10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주인공 시작을 하겠죠. 팔꿈치로 치고 나갑니다. 치고 계속 나가요. 치고 나가서 총 100장의 대리석을 팔꿈치 돌꿈치로 치고 격파를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메인 대리석이죠. 20장의 대리석이 가운데 떡판이 버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 네. 대한민국 최고의 힘을 가리는 팔도 배틀. 먼저 대구 돌꿈치. 이기도시 도전의 금방수가. 1개. 2개. 2개. 3개. 5개.